안녕하세요. 수스테이. 태니 그의 먹거리인 엄비가립 잡노 주문 글라이브가. 오늘은 작업 줍션 정리하는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아디씨,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. 이렇게 공구를 아무 데나 넣어두면 안 돼요. 작업은 끝내고 한 번에 쉬어도 돼요? 아니요,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. 공구는 스스로 바로바로 지우세요. 정서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되지요? 네, 정서는 나중에 해도 돼요. 알겠습니다. 아디씨,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. 아디씨,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. 아디씨,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. 이렇게 공구를 아무 데나 넣어두면 안 돼요. 이렇게 공구를 아무 데나 넣어두면 안 돼요. 어떻게 공구를 아무 데나 넣어두면 안 돼요? 작업은 끝내고 한 번에 쉬어도 돼요? 작업은 끝내고 한 번에 쉬어도 돼요? 네, 작업장에 한 번에 쉬어도 돼요? 네, 작업장에 한 번에 못 먹도록 만 돼요? 아니요, 잠도 3년 정도가 날 수도 있어요. 아니요, 잠도 3년 정도가 날 수도 있어요. 네, 작업장은 안 돼요. 공구는 수소 바로바로 지우세요. 공구는 수소 바로바로 지우세요. 업가 브라 브라하이솜 드립 참 빌림 빌림. 정서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돼요? 정서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돼요? 정서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돼요? 정서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돼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따라하세요. 천사는 일을 다 끝내고 영상은 알겠어요? 저는 일을 다 끝내고 한 번에 쉬어도 돼요? 아디씨, 작업장 주장 좀 정리하세요. 이렇게 공구를 아무데나 넣어두면 안 돼요. 작업은 끝내고 한 번에 쉬어도 돼요? 네, 잠도 3년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. 공구는 수소 바로바로 지우세요. 정서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되지요? 네, 정서는 나중에 해도 돼요. 알겠습니다 네 잘 컸습니다 오늘 잘 들었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억곤 점포 가토스나 추구해는 비디오를 가르쳐줍니다 바이바이